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훈련된 거라고 경찰이라는 건 늘 검사한테 업무 받아야 줄세 내일아 내일아 뭐 나는 뭐 수사권 뭐 이런 거 축적하고 이런 거 솔직히 대단하고 싶으면 딱 꺾어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아 이게 검찰이 워낙 자체를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집합인 것이요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통대로 수락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고 제책을 한 문자라고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놓아라 경찰이라는 건 늘 검사한테 업무 받아야 줄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으로 등장하는 조직이 아니야 절대로 독립버스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어디 우석하거나 이런 애들이 검찰관이 검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달려놓고 권력을 내놔라는 요구를 얻게 하는 거야 검찰은 주어진 거 예산고가 일력과 주어진 법이라 해서 열심히 칠한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놔라 어디 검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놔라 어디 검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놔라 이런 게 아마 쟤